여기는 저희 김장에 쓸 배추밭 배추밭이구요 진짜 저희 동네에서도 가장 잘 됐어요 배추가 이제 무라고 해가지고 호박도 잘 크고 있고 대추나무 저기서도 나무는 좀 작은 것 같아도 대추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배추농사 잘 됐죠 저희는 거의 무공예로 짓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요 판매 목적으로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근데 진짜 배추가 너무 잘 됐어요 이거는 우리 3대 명약 중의 하나인 하소 하소인데 그냥 하나 동가리 남은 거 다 집어 던졌는데 지가 알아서 커가지고 우리 덕구 집을 다 덮어버렸어요 옆으로 나가는 건 자꾸 치워버리고 이게 하나 그때 집어 던져놓은 게 이렇게 그냥 다 덮어버렸네요 우리 덕구는 잘 크고 있구요 덕구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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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구 올라 너 안울러? 올라가 자 올라 올라 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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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영상은 잘 도착할 생각보다 감사합니다.